1, 2, 3 다시 한 번 1, 2, 3 자, 쏘니가 간다 자, 안녕하세요 쏘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페이스죠 오늘은 저와 함께 로컬 마을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얘들아 일로와 자, 얘들아 가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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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얘들아 안녕 자,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얘들 부끄러운 것 broad 내가 너무 예뻐서 어우 자, 안녕하세요 inar 헬로우 이곳은 현지 친구들이 사는 집이거든요 우리로 얘기를 하며 가정집인거죠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친구들이 허락을 받았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친구들이 사는 집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집을 구경해봤으니까 밖으로 저희가 한번 나가볼게요 안녕 이 집에 놀러 왔는가봐요 애기 너무 예쁘죠? 아... 자, 데레쳐! 데레쳐! 자, 데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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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들어가볼게요 안녕 근데 에어컨은 없어요 살짝 더운 감이 있긴 한데 에어컨은 없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집처럼 TV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펜이 있네요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에도 역시 4명의 애들이 같이 스테이를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마오 부위 자, 김치! 김치! 세탁기 세탁기 대박! 이게 뭐야? 이거? 이거? 하하! 4명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오! 맛있겠네요 밥이 어... 우리나라처럼 찰지진 않습니다 오! LG에요 LG 오! 역시! 우와! 저희 집 냉장고 보다 낫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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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빵의 TV에요! 마음에 안 드나본데요? 진짜 얼굴이 손 나은 색깔이야 하하하하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쪽으로 우와! 이 집은 저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썼던 2층 침대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2층을 썼거든요 대박! 이게 뭔가요? 신라면 신라면 대박이다 스파이스 이게 뭐야? 오! 이 친구들은 좋아한데요 원래 필리핀 친구들이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와! 이건 뭡니까? 이거는 비비 음... 설렁탕 닭꼼탕 이런 것들 와! 저희 집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얘들 막 만져 닭을 터치 왜 돼? 후라이드? 후라이드 양념 시킨 좀 이따가 양념 양념통닭 먹으러 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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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거야? 오! 생각보다 신기해 살아있는 닭 처음 만져봐요 어머! 이 봐봐! 병아리 있다 저기 난 얘가 예쁜데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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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어디 가죠? 어디? 어디? 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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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장갑으로 가요? 도둑도둑이 이렇게 나와 이야 대박이다 제주도 얘가 어떻게 여는거야? 오픈날라 오픈? 어 오픈 얘가 열어준대요 아우 친절하셔 아 예쁘네 얘들 예쁘죠? 헬로우 우와 헬로우 오오 해머게 해머 오우 애기다 예쁘다 애기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가봐 오우 파티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친구도 너무 밝죠? 어머 고양이다 저도 고양이 키우거든요 고양이 아유 유파란 아유 유파란 안오거든요 고개가 뭐야? 얘 렌탈 해주는건가? 웨디 웨디? 아 두마루 웨디 아 내일 결혼한대 누가? 후 후 유 아 아 그래서 네일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발 네일을 하고 있어요 내일 결혼한대요 축하합니다 콩그레트레이션 안녕하세요 어 대우 해준자 오 이렇게 필리핀 친구들은 결혼할때 이렇게 세트로 맞춰가지고 예쁘게 웨디 하거든요 신기하다 저는 언제 입나요 어 필리핀 친구들의 남자 전통 의상 바롱이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처음 보셨죠 신기하죠 헬로우 JACK 회식 보버런 한국이었어요? 조금? 어떠게 어디에요 여기? 어디 들어가인을 될까요? 같이 сторон 너무 예쁘데 Arenicians 다 예뻐 한국말 어떻게 쓸 줄 알아요? KB든머스 요즘에는 K-POP이 유행이니까 드라마라든지 아이돌? 네 아이돌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방타 방타 역시 BTS는 몇 살이에요? 18 18? 욕한 거 같은데 18? 18, 18 18? 18이라고 하면 욕 같으니까 18살이래요 네 18살 무슨 일이에요? 아 저 베이비 시이터 아 베이비 시이터 아기들이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대요 밑점 좀 더 해봐 라핀니 님은 저기 보니까 이렇게 촬영하는 데 관심이 없고 이분한테 관심 있으신 거 같아요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세요 장가 갈 수도 있어 18세라잖아 18세 마음에 드세요? 베리해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실행이 말나 쓴가봐 어떻게 하면 좋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한국의 나라인데 왜 인사는 아 그렇지 이게 싸워드캠 인사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살라마뽀 네 살라마뽀 네 살라마뽀 네 살라마 네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 네 귀여워 한 번 더 잘생겼고 행동 안녕 오 네 네 너의 자리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마들? 아, 49? 아, 49? 네. 아, 전화한 색깔이야. 오, 여기가 역시 가정집이죠, 여기가. 톡톡톡, excuse me. 아, 가족사진인갑다. 아들, 요 아들 있지? How old are you? How old? 어? 5. 5? 5살이래, 귀여워, 귀여워. 이번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 여기 보면 가족사진이네요, 가족이. 가족이 이렇게 많아. 여기 아빠하고 아들하고 붕어빵. 상 받은 거 하면 여러 가지가 있대. 아들! 아들 부끄러운가 봐. 어, 부끄러운가 봐. 저거 뭐야?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아, 닮았어, 닮았어. 신기해, 닮았어. 닮았어. 아빠, 이리 봐, 아들? 아, 어머니가 케이크 먹어보래. 손으로? 아까 닭만졌는데? 톡? 이게 뭐야? 아, 손으로 씻으래. 대박. 우와, 대박. 나 이런 거 처음 봤다. 대박. 오, 시원하다. 여기 샤워했으면 좋겠다. 여기 커튼 치고 샤워했으면 좋겠다. 먹어볼게요. 조금만 먹을게요. 간만해라. 아빠 이빈 나가. 어머, 같이 먹어. 먹을래? 음, 맛있다. 안녕. 안녕. 귀여워. 야, 여기 병아리도 있고. 안에 보세요. 라피닛 이빨을 촬영해 봐. 이거 아니, 어머, 돼지. 아니야. 나 냄새나. 돌프야. 거기서 뭐해? 돌프. 딸. 하하하. 하하하. 닥치라고! 가자. 전 난 어색하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 다시 이게 약해 약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더워 서니가 간다 잠시만요 무서워 물지 않지 안녕 어머 웃기죠 삼성 오세요 삼성 오세요 삼성 오세요 가자